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효성첨단 소재를 분석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28일 오후 3시 27분이구요. 종목코드는 298050 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몇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 있는데 저는 효성첨단 소재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 부분 내용적으로 겹치게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고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에 관한 내용인데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분석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두번째로 양해를 올리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첨단 소재는 산업용 섬유를 주로 구가하는 산업자재 업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주식회사 효성에서 산업자재 사업이 인적 분할되어서 재상장된 업체입니다. 타이어 코드와 스틸 코드, 산업용 원단, 원사, 카페트, 카메트, 에어백 원단과 쿠션 같은 산업자재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주요 상표로는 알켁스, 탄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라미드, 탄소섬유와 같은 하이테크 신소대 제품의 개발과 사업화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타이어 코드와 안전벨트용 원사, 에어백용 원단 자동차 카페트 사업입니다. 전통적인 섬유 사업 이외에 하이테크 분야인 아라미드와 탄소섬유 같은 신소재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10배 강하고 철보다는 가벼운 소재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재질이죠. 아라미드 역시 꿈의 소재로 같은 무게의 철보다 5배 강하고 질깁니다.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군복이나 소방복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미국,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효성이 세 번째로 자체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방탄복합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가 매우 기대되는 소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화 단계에 가장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탄소섬유라든지 아라미드 뭐 이런거는 아직 상용화라고 하기엔 약간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효성 첨단 소재가 가장 먼저 다가갈 기업 중 한 곳이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메이저급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덕분입니다. 향후 추이가 매우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외에도 신축성이 높아서 여성 의류, 스타킹, 수영복 부분에서 빠르게 세대교치를 하고 있는 스판덱스 제조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꾸준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9,725억으로 오고요. 발행 주식수는 447만주, 유동 주식수는 24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내려 보시면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어 좀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다면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이제 대체적으로 산업이 좀 위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효성 첨단 소재는 산업용 섬유로 구가하는 산업자재 업체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전방산업에서 그렇게 좀 전통적인 산업들이 위축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위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환율 상황도 좋지 않고 원료, 시장 상황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단기 손육이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제 차후에 나아질 예정이고요. 또 벌써 4분기에 흑자전환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탄소 섬유도 제가 구가하고 있다고 효성 첨단 소재가 구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탄소 섬유는 이제 수소 연료 저장 용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차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제 효성 첨단 소재의 매출도 나아질 거라는 전망도 생겼어요. 네 수소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효성 첨단 소재의 본업이 타이어보강제 부분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좀 장이 무너지는 장이었고 좀 안 좋은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7%대의 상승을 이끌었어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 뒤 제가 앞서서 여기 중간선을 지켜주면 좀 더 이제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번에도 장대 양봉이 연출되면서 그게 입증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조금이나마 수익을 보신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또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또 말씀 드려보면서 내일 내일 말씀 드려보면서 지금은 일단 한번 슈팅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 만족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추가적으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이제 지켜보는 방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요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가운데 깜빡깜빡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 요 아래 종목, 요 아래에서 뭐 2019년, 2020년, 2021년 이런 기록이 다 있는데 이제 2021년이니까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들어가시면 요런 식으로 2021년 동안 하셨던 그런 모든 어떤 그런 무료 추천 종목의 어떤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1월 25일 월요일이니까 요 월요일 실시간으로 이제 댓글로 리딩을 해주세요. 요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저희 소장님께서는 뭐 7시 45분부터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요런 식으로 안내 말씀 드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활용하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알아두셔야 되면 알아두시면 좋은 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 미국 증시 같은 투자를 투자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9시를 가게 되시면 뭐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요런 식으로 코미코 현재가 6만 1200원 기준 매수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뭐 1차 목표가와 뭐 손절가까지도 다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십니다. 요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 주시는 거를 댓글로 남긴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댓글로 이렇게 리딩해 주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을 이제 활용하고 싶으시면은 어 저희 어 AP투자연구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어 네. 어 사이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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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